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화 LNC의 한화 소리지움이 층간소음 차단 제품 중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상품의 가치를 높여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주관하는 2013 더플라우드 대한민국 100대 상품에서 고객가치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한화 LNC 신선재 기자입니다. 한화 LNC의 한화 소리지움이 2013 더플라우드 대한민국 100대 상품에서 층간소음에 적극 대처한 것을 인정받아 고객가치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되어 지난 19일 장교동 본사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환경부 공인인증, 환경표지 인증과 KC마크를 획득하여 국내 최초 식물성 가소재 전환제품 생산 등 친환경에 있어서도 고객가치를 극대화시켜 상품의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플라우드 대한민국 100대 상품은 한국농률협회 컨설팅이 소비자 조사,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구매를 하도록 돕는 국내 최고의 평가 모델 기반의 상품 서비스 조사입니다. 한화 LNC는 상반기에 진행했던 서울시 주최 층간소음 공감 엑스포의 전시 참가와 환경부 주간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원 계약 등 고객 접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러브마크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계획입니다. 매트리얼지 포더 퓨처 한화 LNC 신선재입니다.